안녕하십니까. 국제MST 한국지부 사무처장 윤진현 기사드립니다. 국제MST 한국지부는 지난 4월 국제MST 언론상 특별상 수상자의 고 김복동 평화인권운동가를 선정했습니다. 일본군 청노예제에 일본 정부의 책임을 요구하고 정의회복을 위해 강세를 헌신하신 김복동 운동가의 생애를 길부다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정의회복 운동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은 단 한 번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생존자들은 일본 법원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10건의 소송에서 모두 폐쇄했습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일본 법원에서는 기의를 제기할 수도 없습니다. 법적 정의회복의 사실상 마지막 수단으로 지난 2016년 국내에서 손해배상 소송이 청구되었습니다. 현재 생존자 대부분이 노령으로 걱정해서 증언하기 어렵고 이미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루가 아쉬운 상황에서 첫 재판은 3년이 지난 작년 11월에서야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모든 국가들의 주권이 서로 평등하기 때문에 국내 법원에서 외국 정부가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국제법상의 개념인 주권 면제 를 이유로 단 한 번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MST는 생존자들의 배상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5년 60년이 넘도록 계속되는 기다림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을 포함해 피해 국민이 있는 국가정부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권고해 왔습니다. 하나, 피해자들이 외국을 상대로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자국법으로 보장할 것 둘,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한 사안의 경우 주권 면제 적용을 금지할 것 셋,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할 것 넷, 생존자들을 위한 배상명령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할 것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중대한 인권문제의 주권 면제 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일본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중대한 전쟁 범죄이자 한인도 범죄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 자체가 기각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법원은 생존자들의 정의 회복을 유구하는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30년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정의 회복을 위한 싸움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당사자들이 용기 있고 끈질기게 목소리를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일본 정부의 책임을 요구한 전 세계의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제엠네스는 세계 시민들의 지지에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